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있는 밥과 떡만두국 그리고 김치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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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내가 다 먹으러 갔는데 좋다고... 네... 어... 도대체... 좋아. 잘 먹으면... 먹으면... 아름다워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영영영영영 안녕